오 기미 막 나오고 있어 다음번에 다운타안에 나와서 핫떡을 사러 나갔어요 청춘 핫도그라고 새로 생겼더라구요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튼 한국에서 명랑 핫도그 너무 좋아했는데 똑같은 맛있는 핫도그를 갱쿠버에서 먹을 수 있다니까 제가 알자마자 11월에 오픈했다고 하는데 저는 어제 알았거든요 제가 픽업하러 왔어요 신랑은 지금 운전 주차해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죠 오늘 저녁은 핫도그입니다 여러분도 사장님이요 돌아다녀다니는 누가꼭하는 곳이 następ다니는 아이고 너가꼭이 구입하러 왔어요 이제 주변에 왔어요 우와 와 너무 맛있겠어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여보 맛있겠죠? 물기 맛있게 먹어요 오! 김이 막 나오고 있어 고맙습니다 지금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음 맛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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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